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께 감동을 준 황영웅님의 명예회복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최근 황영웅님의 고등학교 담임교사께서 공개한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영상은 황영웅님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30일 방송에서 우리들의 이그러진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황영웅님의 학폭 논란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황영웅님의 긍정적인 면을 외면하고 중학교 친구들의 부정적인 증언에 집중했죠. 이로 인해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황영웅님의 고등학교 담임교사께서 방송 30분 전에 mbc 측에 충격적인 영상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약 12년 전 황영웅님이 학교 봉사활동 중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영웅님은 자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서 선발된 우등생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mc 전연무님은 황영웅님이 그동안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왜 더 일찍 팬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황영웅님은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봐 모든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싶었다 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mbc 실화탐사대는 황영웅님의 담임교사로부터 받은 영상을 확인한 후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황영웅님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며 그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